지금의 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팀에서 이 2경기 연속볼에 이어서 이제 에이맨츠 17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황의조입니다. 지금도 황희찬의 컨트롤에다 패스 기가 막혔고요, 영호예요. 다리 사이로의 완전 모서리로 쏴았습니다 지난번 K리그에서는 황희조 선수가 서울에 뛰면서 포항과의 경기 때 정말 원더골을 때려넣는데 그거와 후는 좀 다르게 가까운 쪽을 보면서 정말 잘 깔았어요 이게 A매치의 경험이에요 이제 선제골이 터지면서 특점의 물골을 튑니다 황희조 좋았습니다 정말 멋진 골이 하나 나왔습니다